2024년 5월 스포츠 메카 목포에서 꿈을 향한 청소년들의 힘찬 비상이 제작됩니다. 수없이 넘어지고 한계에 부딪혀도 다시 일어나 흘린 땀과 노력들. 내 안의 가능성을 증명하며 최고의 결실을 맺는 꿈의 무대. 함께 나누는 열정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더 짜릿하고 더 특별하고 더욱 놀라운 감동 드라마. 함께 하실 준비 되셨나요? 제53회 전국소년체전, 제18회 전국장애인학생체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